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아우디 Q330 TDI Quattro 디자인 라인 차량입니다 2015년 11월에 등록된 2016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67,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도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동넷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압축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6.96으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도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6.14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보시면 휠 내쪽 딱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7,283km 확인했고요 현대 보겠습니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위에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위에도 쭉 보시면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 화면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볼게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오토 스톱 버튼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 전자식 파퀴, 오토 홀드 버튼 있고 컵 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폰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겠습니다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시트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냉각수 적정량 차 있고요 엔진룸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유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실 급여기탈 없고 공속 조인트 찢김 갈라진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유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아우디 Q330 TDI Quattro 디자인 라인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